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마존 에코버즈 택배가 도착해서 개봉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얼마나 잘 적응이 되는지가 이런 완전 무선 이어폰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에코버즈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으로 유명한 보스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채용했고 15분 충전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한 퀵차지 기능이 있고 1번 충전으로는 5시간 사용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를 통해선 4번 충전이 가능해서 최대 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 버즈가 귀에서 제거되면 음악을 멈추는 센서도 있고 이어 버즈 하나당 마이크가 3개 그러니까 총 6개의 마이크가 있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구글과 시리, 알렉사, 삼사의 AI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패스스루 기능이 있어서 주변 소음을 들으면서 길거리에서 안전하게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상자는 기존 파이어 태블릿콤보다는 아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었고 포장을 뜯어보시면 케이스가 널찍한 게 커보이긴 하지만 갤럭시 버즈 케이스랑 비슷하게 무광 재질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이 버튼으로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LED 불빛의 색깔로 확인할 수 있고 페어링 모드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무광이지만 지분이나 땀이 좀 잘 남는 것 같긴 한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힌지는 엄청 뻑뻑하다거나 반대로 엄청 힘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열고 닫기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요즘 다 그렇듯이 자석이 있어서 충전 중에는 웬만하면 이어폰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LED 등으로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뚜껑을 여시면 자동으로 페어링 보드로 변해서 기존에 연결되었던 기기와 연결을 시도하고요. 여러 제품에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끊고 다른 기기로 바로 연결을 시도해도 페어링이 곧잘돼서 이 점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폰 본체 자체는 갤럭시 버즈와 비슷한 형태이고요. 테두리 부분만 무광이고 터치가 되는 버튼 부분이나 귀에 밀착되는 부분 등은 유광 처리가 됐는데 이 유광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고급지게 무광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외부 소음 측정을 위한 마이크 단자 하나가 보이고 내부에는 두 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고요. 충전이 되는 접촉 단자 부분은 생각보단 크기가 커서 좀 보기가 싫긴 하네요. 뭐 어차피 귀에 밀착되는 부분이라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지만요. 착용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용감은 나름 괜찮았어요. 귀에 착 밀착돼서 따로 제공되는 윙팁을 사용하지 않고도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엄청난 이압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커널형이기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 아주 조금 튀어나와 볼 수는 있지만 미밀한 정도이고요. 옆모습으로 보면 뭐 그렇게 티나지도 않고 귀에 딱 맞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B 타입이고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와 알렉사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 예시문과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쌍의 팁이 더 들어있고요.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구분된 윙팁이 3개 들어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제공된 팁만으로도 충분히 제 귀의 사이즈도 잘 맞고 귀에서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통화 품질의 경우에는요. 주변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일반 수화기 음성과 구분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잘 들렸지만 TV 소리를 좀 크게 켜놓고 통화할 때는 TV 소리도 목소리랑 비슷한 크기로 들려서 조금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에어팟처럼 콩나물형이 아닌 이런 버즈 형태의 이어폰의 통화 품질치고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IT볼 IT볼 도시 제품군에 비해 저음이 엄청 강조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평소 저음이 너무 강조된 걸 싫어하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저음이었고요. 저음이 조금 강조된 면만 빼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아서 음악 듣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영상이랑 싱크는 잘 맞았지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한번 돌려봤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무선 이어폰보다는 딜레이가 짧은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탭하면 주변 소음을 들을 수 있는 패스스루의 기능은 어느 정도로 들을지 강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앱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패스스루의 기능의 경우에는 2단계까지는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없는 편인데 3단계부터 살짝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오면서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주변 소리도 크게 잘 들리지만 화이트 노이즈도 좀 들리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능의 경우에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외부 소음을 들려주는 기능이어서 화이트 노이즈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한 만큼 외부 소음만을 또렷이 들려주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버즈의 비슷한 기능보다는 정말 훨씬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갤럭시 버즈의 패스스루 기능은 주변 소음이 뭔가 기계음같이 들리기도 하고 왜곡이 심해서 거의 사용을 안했는데 에코버즈는 단계를 높이면 화이트 노이즈가 좀 커져서 불편하긴 하지만 주변 소음은 그래도 왜곡 없이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스 QC25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의 한 70% 정도는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소음이 정말 완벽하게 모두 제거가 되는 건 아니고 TV 볼륨을 절반 이상으로 낮춰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 헤드폰보다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때 뭔가 그 특유의 먹먹함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커널형이다 보니 귀를 꽉 막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좀 있었고 화이트 노이즈는 헤드폰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음악을 듣거나 하면 화이트 노이즈는 들리지 않아서 괜찮지만 아무것도 안 듣고 조용히 있으면 화이트 노이즈가 많이 신경이 쓰이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런 조그만 버즈 형태로 액티브 노이즈 기능이 이 정도라는 것은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고요. 나중에 에어팟 프로도 받게 되면 두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스루 기능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 둘 다 꺼버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실행될 때보다는 화이트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미하게 들리는 편이라서 아쉬웠습니다. 에코버즈를 상세하게 설정하고 더 다양하게 이용하시려면 알렉사 앱을 까셔서 이용하셔야 하는데 구글도 그렇고 애플 아이오스도 그렇고 둘 다 지역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공식 앱 스토어에서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렉사 APK를 검색하셔서 바로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 아이오스의 경우에는 애플 스토어를 미국 계정을 이용하시거나 지역 설정을 미국으로 바꾸시면 앱 스토어에서 알렉사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알렉사 앱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온오프 하실 수 있고 AI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마이크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 이어폰과 케이스의 배터리가 각각 몇 프로나 많은지 상세하게 확인도 가능하고 패스스루의 강도 설정과 또 이퀄라이저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베이스, 미드, 트래블을 본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음색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각각 두 번 탭했을 때와 길게 누르면서 터치했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할 것인지 여러가지로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좋았지만 볼륨 자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긴 했습니다. 사이드톤이라고 전화 중에 본인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들을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아무래도 커널형이다 보니 본인이 어느 정도로 크게 말하고 있는지 발음이 정확한지 알기 힘드니까 이런 기능을 넣어서 더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긴 한데 막상 통화해보니까 이 기능은 딱히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 탭하면 노이즈 캔슬링 보드와 패스스루 보드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요. 생각보다는 터치가 잘 먹혀서 한 80% 이상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드 간에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길게 눌러서 홀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리나 알렉사를 부를 수 있는 기능으로 맵핑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이 방식은 실패율이 꽤나 높아서 아무리 눌러도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편했고 어떻게 해야 인식이 잘 되나 여러 번 시험해봤지만 정말 인식률도 그렇고 복불복인 것 같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에서 빠지면 음악이 멈추는 센서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 작동을 해서 한쪽만 빠지더라도 바로 음악이 딱 멈추더라고요. 다시 끼우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이 돼서 편리합니다. 알렉사의 경우에는 영어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토종 영어를 구사하는 저의 발음으로는 알렉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서버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렉사는 대답하다가도 갑자기 버퍼링이 생겨서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시작되기도 하고 명령을 말해도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알렉사보다는 한국어 인식이 되는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람이 불 때 풍절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봤는데요. 패스스루 모드일 때는 당연히 바람소리가 좀 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는 바람소리가 거의 안 들렸지만 선풍기 바람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바람이 아주 강해졌을 때는 풍절음이 조금 들리는 편이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에코버즈의 경우에는 국내 출시될 확률이 무조건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리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대만 가지고 예약 주문하기에는 조금 무서움이 있긴 했었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받아본 결과 음질도 다행히 보스 제품군처럼 저음만 엄청 강조된 편도 아니었고 조금 강한 저음에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히 마음에 들었고요. 에어팟 프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해봐서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버즈형 제품 중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는 정말 최상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화 품질도 평균 수준은 뽑아주는 것 같고 알렉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설정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에어팟 프로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가격의 제품군과 비교해도 음질이나 노이즈 캔슬링 면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크게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터치가 실패 확률이 높고 국내에서는 정발되지 않아서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기대를 크게 실망시키지 않은 에코버즈 리뷰였고요. 다음에 에어팟 프로가 도착하면 에코버즈와 에어팟 프로 두 제품 간의 비교 리뷰와 함께 통화 품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비교해서 어떤 제품이 더 나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티보이 에어팟 프로가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